울릴 수 없어요. 눈쟁이가 못해가지고 요즘 제가 대신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쟁이 선물하나 안겨줄게요. 음.. 아.. 저 남자냐고.. 아.. 저 성별 물어보세요. 아.. 제 성별이 뭐냐면 자웅동체입니다. 음.. 자웅동체예요. 음.. 아.. 그.. 남캠이라고 달면 그.. 인간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캠이라고 달아놨습니다. 인간놈들.. 인간놈들.. 남캠을 좋아해서.. 음.. 여캠으로 하면 사람들이 욕.. 그.. 뭐지? 인간놈들이.. 욕하고 나갈 것 같아가지고 음.. 귀엽게 생겼는데 여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저희집 장난 아니죠? 저 뒤에.. 뭔지 알아요? 밍크코트 지금 옆에.. 뒤 배경 저거 밍크코트예요. 제 뒤에 있는 배경 제 뒤에 있는 배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논쟁이 님이다. 아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레인 타는 캐릭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재난타는 잘 못하거든요. 음.. 나 라인 못해. 나 라인 못해. 어.. 딴거 안 부러치면 안 돼? 라인 누슈 말고. 나 한정 하고 싶은데. 아.. 아.. 눈.. 눈쟁이 언급하지 마세요. 타 유튜버 언급하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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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롯덕이 얼마나 재밌어. 할래? 아니 안 할래. 나 부캐론 롯덕이 안 할려고. 제가 아나 엄청 잘하거든요. 눈쟁이 이런거 못하죠? 이거 패줌이라고 아세요? 이거 아나 패줌 저 자유자재로 써요. 니 서든 좀 해보셨으면 패줌 좀 알텐데. 크.. 패줌 쓸 줄 알아야죠. 눈쟁이는 이런거 못하더라구요. 손브라 손브라.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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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어.. 아이고.. 자리야 채워놨어요. 하나 형 빼줘. 자리야 실드 빠졌고 뒤로 빼줘. 다 내려왔어. 왼쪽 이거 해킹당했다. 왼쪽 251킥 해킹해놨어요. 라인 빠져서 그거 해. 손브라 위에. 어.. 라인 밀렸던거. 해킹 해킹 해킹. 아니 죽었어. 와.. 해킹때문에 방역 못들어. 손브라 위에 있어요. 3층에. 3층에서 해킹되니까 조심하세요. 아나 아나 써보실. 아나 써보실. 자리야.. 자리야 좀 잡아야 돼. 자리야 좀 잡아야 돼. 자리야 좀 잡아줘. 자리야 핀다. 자리야 핀 더위. 따라와. 따라와. 루시 잡아. 루시 개피. 아 나 개피. 오케이 나이스. 이 새끼 힐 됐을거야 아 이거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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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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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팩 봐 왼쪽에 자리에 있다 얘들아 이거 와봐 아니 이거 왼쪽에 왜 안와 손브라 숨었어요 손브라 숨었어요 손브라 숨었어요 오른쪽 손브라 오른쪽 위에 우리 뒤쪽에 손브라 올라왔어요 솔져 3층 오른쪽 3층 맥크리님인데 오케이 나이스 아 이 새끼 뒤집뻔 했다 정면에 정면에 2층에 그거 로드있어 어 로드있어 로드있고 저기 그 위에 또 그 위에는 솔져 계속 프리드온다 네 계속인데 솔져 내려갔다 얘 라인 없네 이게 상대 라인 없이 2-2-2에요 호그 자리야 네 피치돼 병전 솔져 3층 자리야 자기랑으로 빠졌어요 알 수 있어 솔져 3층 우리 마인 1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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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냐? 어핀 안 쓸 거야 아 아 아 이거 자리야 때문네 끌지 못하게 형이 나은 때리도 빠졌어 나무소드가 빠졌어 아 아 아 자리야 진짜 깊은데 이거 3층에 지금 솔져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2층에 우리 팀 2층 저거 잡아야돼 아 솔져 반피 내가 이긴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이기냐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겼다 야 못불려 못불려 솔져 이대로 이기고 왔어 아 아 아 숭보라 다운 반대편 2층 이타리 잡을게요 솔져 올라온다 솔져 다운 나 한번 더 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꺼내 한번 더 치자 내 2층 라인 그거 뭐냐 망치 막을 거 없거든 내 자리에 막 빨리 와봐 안 돼 알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 이거 아 뭐야 여기 라인 위에 뭐해? 내놓으라니까 송보라! 비행기위에 송보라 비행기위에 이거 안 돼요 자리아 피일 자리아 피일 어 왜 옳게 얼타지 잡고 망치 쓰지 궁쏘요 쏘이소요 쏘이소요 아니 뭐 하는직으로 이렇게였네 라인 아니 저 방변 없잖아 왜 안쏘 저거 해깅당한거 아냐 아니 해경 안 당했어 그냥 가만히 있어 혼자 아 자리야뽕 자리야뽕 위에 피있나보았 이 속에 망치 써봐 아 망치 있어 아 진짜 아무도 안내었다 그걸 어떻게 아나 왼쪽 반피 나 봉피고 있어 빨리 아 뒤 비고 있어 계속 봉피는다 이거 힛 쓸게 그냥 자리야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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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히리베리 나이킹나겠어 오오오 그래 모두 그리옵고 화물에 루슈 좋아진다니 루슈이래 왼쪽에 애들 모여있어요 왼쪽에 두 명 아이고 끌렸다 호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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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뭐야 아 불인줄 알았네 다시 빠지는게 가령해도 돼요? 예 가령 쟤 죽게 아나 죽게 아나 일로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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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자리야 정면 실드 빠졌어요 자리에 실드 없어요 자리야 없어 방격 자리야 방격 없어 琴그러 Studble failure 왼쪽색 заг numer 정면 안 sinus product 真 신 오 오 존슨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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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윈스턴 키워줘 우리 윈스턴 죽었다 아 이상한데 죽는다 못하는데 요시 컷 호그 잡아 호그 잡아 아 이거 해킹 당했어요? 해킹 엄청 많이 당황 너도 반피하래 너도 반피하래 너도 피하래 거의 소울즈 오른쪽 프리힐이다 윈스턴 봐줘 윈스턴 봐줘 너가 빨공인다 아니야 빨공 아니야 안하게 피 루시오 반피 저희 아나 없어요 저희 아나 없어요 내 힐 맞았다 나 궁 80이다 얘네 털에 나왔어요 키빌러 하나 윈스턴 죽으면 안돼 윈스턴 궁있으니깐 야 궁 써야 돼 궁 써야 된다고 궁 써요 그냥 죽어버리겠네 순브라 트레이세로 바꿨어요 솜브라 트레이세로 바꿨어요 로드 힐 로드 힐 쟤 아나 힐 밴 아나 힐 밴 풀렸다 비즈 세키 자리하여 안았다 안았다 얘네 게이지 약해서 안 아파 둘 다닐 돼 둘 다닐 돼 쏠져 쏠져 왼쪽 위로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나 재밌네요 솜브라 써도 돼요 솜브라 써야되죠 솜브라 A때만 쓸게요 예 A때만 해킹만 하가지고 아 뭐하지? 솜브라면 원힐에도 상관없어? 상관없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화물이니까 상관없어요 화물이라서 힐킷도 가는길이 오른쪽에 250짜리있고 서버실에도 250짜리 있으니까 골라봐 남는거 같기 때문에 아뇨아뇨 원힐 딜은 두명 있어도 돼요 딜은 두명인게 더 편해요 딜은 두명있는게 더 편해요 왜냐면 솜브라가 지연가 대신 들어가는거라서 탱커 4명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힐 너무 많이 해줘야되서 자힐 로우는 자힐 해볼게요 우린 자힐 많아 옳은 자힐도 있고 서힐 옆에 있으니까 저는 어 이것도 부숴쓰생이야 어떻게 부숴쓰어? 여기 버그 있더만 그거 원래 붙여져있어요 원래 붙여져있어요 원래 붙여져있어요 들어갈 수 있지 않아? 원래 붙여져있어? 야 누구 들어가져? 왜 안 들어가져 근데? 여기 작은 애들 들어가질 텐데? 겐지로 들어가지나? 프레이스 해볼까? 야 안돼! 이거 안돼! 아야 안들어갔어 아야 원래 마키였어 총알은 뚫리네 여긴 뚫려있는데 몸은 안들어간다 게임하면 총봇다 진짜 이렇게 붙여져있었다고 원래? 네 원래 붙여져있었어요 나이 모르지 나이 쳐다봤지 뭐? 아니 아무도 안했는데 오케이 틀었는데 안들어치고 어 어딨고? 호그 위에! 호그 재워놨어요 호그 재워놨어요 저거 끌 수 있어요 혹시? 어디어디? 위에 위에 다리 위에 다리 위에 안보여 나 아예 안보여 깼어요 아 해킹이 그다있어 초고한 구다있어 호그 그랩 조심하세요 호그 그랩 빠졌고 자 또 먹을게요 어 아 그러면 돼 죽 낫다 aph 상대 정석조합이 format 법붕 손버 Jerome 힐링 자주 먹어주세요 먹을 수 있으신데 호브 뒤에 뒤에 뒤 că 호그 뒤에 내려왔어요 wider 저 안봐봐 χ 랩 좀 왔어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뭐야 course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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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는 먹네 라인 케어하고 두고 솔져 perché 이 miser 호구 뒤에 내려왔어요 호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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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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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라인 케어하고 두고 솔져 어 지원왔어요 솔져 내줬어요 조져요x3 오케 나이스 야 하나 나이스 계속 치료해줄게 나 근데 왜 뒤졌지? 나 왜 죽었어요? 어 죽었어요? 얘네 다 돌아갔어 나 솔라인트 한 번 먹고 죽었어 왜 죽었을까? 지금 400원 수 있었는데 솔져 애킹 야 얘네 리스폰 다 꼬였잖아 이거 저거 다 조져요 다 조져요 방벽 부실 거야 일단 방벽 부실 거야 천천히 완벽해졌어요 자리아 끌었어 자리아 필 컷 야 오른쪽에 하나 얘들아 오른쪽이야 호그 호그 솔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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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목표 부수셨다 오른쪽 위에 안 아파 안 아파 내려왔어요 자리아 뒤에 안 아파 안 아파 어 나이스 호그 오른쪽이에요 호그 오른쪽이에요 호그 오른쪽이에요 얘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리 EMP를 천천히 해보자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 잠깐 라인 지어놨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거 EMP 뜬 다음에 라인공 박자 사랑합니다 저 지하에 있어요 저희 아나 자탄도 있어 이거 이거 한 범인데 그냥 까슴 데까지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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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자탄도 자탄도 처음 찾으신 거 봐 자탄도 같이 가자 야 궁무하네 다 왔으면 돼 그때 쉬겠어 가자 저희 궁무 그냥 써버려요 다 싸그리 어 내가 해킹 써버릴게 다 해킹 가자 라인에 가자 라인에 가자 자리아 공붙고 자단필 자단필 따님 라인 잡을게 내가 다 모았나 다 모았나 다 모았다 아아아 화물 셋부터 얘들아 이거 입구에서 이제 나올거야 옥상에 솔저 빼가 없어 옥상에 솔저 빼가 없어 옥상에 솔저 빼가 없어 옥상에 솔저 빼가 없어 옥상에 솔저 빠졌어 아 아니군요 루시우카 루시우카 솔저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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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1맨 많아요 어 솔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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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 킹 라인에 킹 오케이 나이카 로드 반피아리 로드 피해 로드 피해 로드 피해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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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웠어요 하나 킹 하나 킹 하나 킹 하나 킹 하나 킹 일단 자리아부터 천천히 해보자 자리아부터 아 왼쪽 소지아 왼쪽 소지아 옥상에 솔저 루시우카 루시우 피해 루시우만 잡으면 돼요 루시우만 먼저 루시우 잡고 라인 채웠어요 라인 채웠어요 호그 오른쪽에 나왔고 라인 먼저 라인 먼저 로드 컷이야 아니야 될 것 같아 를미엔 될 것 같은데 이리와봐 지금 못 지웠어 아이고 호그 못 지웠어 못 지웠다 못 지웠어 대피 대피 루시우도 컷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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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이스 아 나이스 수고하여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눈쟁이님을 하고 있어 나 친추된 사람이 눈쟁이님 방송권 없다 이 말 듣고 긴 말 한 번 주세요 호그하고 있네 이런 애 맞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아 너무 재밌다 이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존나 울도 울도 구하 아 나 뒤집 때 소리 들었잖아 저 쌀쌀쌀쌀쌀요 거음 존나 지르네 오오오 깜봐도 잘 해 allegedly 아닙니까 이거 해킹때 다 잡았지 잘 해가지고 잘 해가가가야 자리عد diesel 잘 해공 아니야 잘 해 공 어 그래 어디가 어 그 다رف 다 나왔다고 다 나왔대 그 다 surve 다 мной 칭찬해주지 해 happy 흑 잘했어요. 잘했어. 뚫리고 가세요, 여러분. 빨리. 나는 나 올릴 거야. 짜증나구만. 눈쟁이보다 잘하죠. 눈쟁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눈쟁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걔하고 비교를 해요. 진짜 걔는 말 안 해도 알죠? 걔는 걔는 못해. 수신 떨어지게 해, 진짜. 눈쟁이하고 비교를 해요.